인상 쓰지 말고, 기분 좋게 합시다. 그럼요,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게 원래 이렇게 쓰는 거야, 딱 맞게. 어떻게 해요? 오케이, 됐어. 봐봐, 됐지? 오케이, 좋았어, 앉아. 그냥 구멍으로 잘 봐. 자, 공을 대고 있어, 글로벌을. 오케이, 공 날라오면 잡아.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오케이, 잘한다, 진짜. 폼도 제일 잘했네. 폼 완전 나네.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딱. 잘 어울리지, 여기지? 딱이지? 너무 잘 어울린다, 와. 너무 멋있어. 다 감동해라. 진짜 최고 같아. 투수가 마음이 푹 넣어. 너야, 손을 뒤로 해야 돼. 오른손 뒤로, 뒤로. 허리 뒤로. 그렇지. 공 앞으로 빼지 마, 손을. 와, 잘 잔다. 나이스 원.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포스에 딱 앉았을 때, 투수의 공이 딱 내 손에 들어왔을 땐 정말, 그때는 정말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아, 이 맛이구나. 이 손맛이라는 게 낚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손맛이 있거든요. 딱 잡았을 때 손맛이 너무너무 좋은데. 둘, 셋, 셋. 진짜 아파요. 손바닥으로 잡아서 그래, 손바닥으로. 이리 들어오면 이리 잡지, 그럼 어떡해. 와, 진짜 최고다. 최고다, 땅이다. 와, 땅이야, 땅. 오케이. 찾았다, 찾았어. 포수, 간다, 간다. 어, 포수 찾았어. 오, 좋다, 좋다. 손 맞아, 손 빼고 안 돼. 손 빼고 편하게 잡아. 눈 감지 말고. 준비를 좀 유리해. 오케이, 오케이, 좋다. 놀이입. 손摘아. 손을 밀고, 손이 진쇼된다. 귀찮아. 손을 밀고. 손을 밀고. 복제. 손을 밀고. 손을 밀고. 캔리 demise.